네 5구째 자 좌측 좌중간에서 중견 주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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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트런입니다 나지원 트런 센터 125m 가장 먼 거리로 말이죠 완전히 걸렸어요 완스트라이크 3번에 마음먹고 정말 그 힘을 바쳐서 휠을 넣는데 나지완이 부진을 털어내는 털어내네요 나지완과 대결 나지완이 오늘 홈런이 있습니다 직구에 강점이 있고 한방위이 있기 때문에 완극 조절로 가죠 지금 초수는 최병룡 바깥쪽 높은 공에 방망이 됩니다 최는 높이 뜹니다 뒷구물 5호급째입니다 바깥쪽 끝났어요 기하우승 기하우승 높은 공이었는데 제대로 찍혔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 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걸렸어요 아지완의 홈런 두 방이 2009년도 챔피언을 결정했습니다 시즌을 끝냅니다 2N2에요 지금도 오늘 경기에서 양쪽 팀의 투수들이 유리한 카운트에서 모두 맞았다 지금도 높은 볼이거든요 지금 보면 좌중간 상단 제일 끝에 벽에 가서 맞는 그런 홈런이었어요 나지완이 이렇게 되면 MVP가 되겠는데요 가능성이 높죠 지금 로페즈하고 나지완 선수 자 둘 중에 하나 지금 뭐 MVP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네 자 기어 타이거즈가 이렇게 되면은 12년 만에 우승하면서 통산 열 번째 우승이 되겠죠 타이거즈의 열 번째 우승을 달성하네요 네 아 대단해요 넘네 타이거즈의 열 번째 우승을 달성하네요 타이거즈의 열 번째 우승이 베는데 미ieran compris 꽉 jedfaced żeby 아매 Among contracts womb using бог 1635 TEير 한글자막 by 한효정